너 설마 폭스라고 저장한 거야? 왜? 너 폭스 맞잖아 이 여우야. 스펠링이 틀렸어. 여우는 폭스가 아니라 폭스야. F O X F O X. 뭐? 끝내더라도 서로 매너 있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? 매너? 니가 매너를 노네 지금? 그래 매너! M A N N Y. M A N N N Y. 이름 뭐냐고? 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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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?